저는 지금 이 옷을 수선을 하려고 손님이 막 끼우고 가셨는데 다른 병원은 여기 여름 옷이라 별로 옷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옷은 잘 만들어졌어요. 잘 보지고 호흡도 잘 떨어졌고 팔아도 못하고 옷은 잘 떨어졌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아닙니다. 교훈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30대 초반이나 되었던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상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선을 줄이는 뒤 밑에선까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허리선을 1위치에서 4위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4위치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이 이게 사이드에요. 이렇게 사이드인데 고치다 보면 고치는 게 상당히 힘든데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암홀도 따가지고 그래야 재봉선이 제대로 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름발이 여기쯤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을 시대를 안 날라 뒤집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찍어야 되는데 뜯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가오면 되거든요 같이 어떻게 다가였네 공장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가오면 되거든요 다가서 돌아가 올라오지마라고 내려가지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시간이 최소한 정도에요 못 걸려도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들으면 그렇게 걸리는데 내가 일하는 공인문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나와야 되겠죠 공인문이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옷의 흐름을 제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잘하고 못하냐 꼼꼼하게 이걸 씹혀서 딱 빼느냐 못 그렸냐 그게 차이거든요 그럼 당당하게 얼마 딱 얘기하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안그러면 처음에 선생님 오셔서 옷을 입었을 때 선생님 이 옷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시간이 잠깐 걸리는게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가격을 얘기하면 그냥 여름은 아홉은 다 하구요 고쳐서 잘 입고 싶으니까 하고 한 사람 정도는 그냥 갑니다 그냥 호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크게 라든가 다른 데 가서 싼 데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옷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게 옷이 시간을 막 쫓겨가지고 대충 뜯어갖고 막 해가지고 막 해 보면 옷이 안 나오면 흐름이 안 떨어져요 그 점을 주의를 하는데 나 혼자 이 기술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기술이 다 있어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표시한 부분을 대충 아니니까 대충 표시해놓고 입기했습니다 표시할 때 겉에다 하는 것이 더 유의하기 좋아요 닦으려면 좀 힘들겠지만 분장거랑 치석을 다 물 묻혀가지고 쌍 눌러주면 없어져 그리고 그 안으로 또 박을 수도 있고 여기서 뜯어야 되겠죠 어떻게 뜯어야 되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놈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뜯어가지고 여기는 표시를 해주면 일단 이라게는 좋습니다 나중에 아 이 부분으로 뜯었구나 하늘 톱 이라게는 그렇게 놔둬다 가을대로 생각해서 그의 스피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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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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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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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